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덕질에 밟으면 안 돼요. 운전에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대신 놀아줄게. 죄송합니다. 김규 씨름 안 잡아줬어 매나. 조심해. 형 사랑해. 멤버 차 처음 타는 게요. 여행 가는 거야. 어? 이거 맞아? 김건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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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아무래도 앉혀, 빨리. 아, 가운데로 좀. 형이잖아. 저희가 거의 못 쉬면서 많이 달려온 적이 많아가지고. 정말 투어 끝나고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어서. 하루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사실 필요한 게 쉬운 거 같아요. 여유로워. 좋은 곳에서 자는 것도 소중한 기억이야. 와, 힐링 제대로야. 나 나가기 싫어.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으면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고. 이 쉼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나이의 핫폴드 네, 우리의 핫폴드 저희의 핫폴드 우리의 핫폴드 우리의 핫폴드 우리의 핫폴드 우리의 핫폴드 안녕 서울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다 많이 멀어졌어 주위를 돌아보니까 가면 뭐 할까? 뭐 하고 싶어? 일단 먹자 고기 바자마자 바로 고기를 먹어 일단 그러면 짜파게티에 파김치에 고기를 싸고 오 좋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조금 더 여기다가 간식으로 타코야키를 해 먹자 파전이 더 맛있지 않을까? 비 오는데? 와 전해 먹자 전해 먹자 이마트 들려서 사자 전해 먹자 갔다가 그러면 김치전 없는 걸 사러 나오자 김치전에 오징어 넣어야 하는 거 알지? 오징어는 구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오징어 뒤에 있잖아 오징어 뒤에 있잖아 오징어 뒤에 있잖아 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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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니 뒤에 세 명 중에 누구 말하는 거야 야 아니지요 어? 나는 옆이잖아 비잖아 비잖아 디라고 했잖아 편하게 딘 너야 뒤에 아니고 뒤에 있다가 아니야 뒤에 있잖아 여기까지만 할게 오케이 오징어 안 사고 되겠다 이렇게 평온하게 가도 되는 거야? 어? 이제 슬슬 독트 펜션들 나온다 오 어? 슬슬 독특 펜션들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목 아프겠다 야 오우 짜고 깨야 근데 왜 가면 갈수록 날씨가 그지같애줘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무서운데 끌려가는 것 같아 갑자기 밥 있고 침낭 몇 개 있고 바로 타서 올려야지 텐트 두 개 있고 왼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왼쪽 고잉? 일로 들어가나 보다 박수 으아 고생했다요 고생했어 내리자 원하고 원망하죠 땡큐 근데 대체 어디가 오션뷰야? 가볼까? 최소한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 야 환웅이 기다렸다 같이 가자 응아 빨리 와 우와 뭐야 원호스 쉼하우스야? 귀여워 내가 귀여워 걔가 귀여워? 어? 그건 아니지 야 말 가려서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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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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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따뜻해 따뜻해 야 연기나 연기나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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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버려 일단 일단 둘러볼까? 아 슬리퍼도 있네 아 귀여워 뭐야 어 이게 뭐야? 아 내 디비는 소원이 없겠다 나 심장이 벌렁거려 고구마도 있다 고구마도 있다 이것도 마셔도 되는 거야? 짐빔짐빔짐빔짐빔짐빔 해 아 이게 뭐야 이거 몰라 몰라 헐! 이거 뭐야? 아 게임도 여기 있구만? 2층, 3층 보고 오자. 뷰 미쳤어. 뷰 미쳤어! 뷰 미쳤어. 뷰 미쳤어. 뷰 미쳤어. 야, 3층을 뭐실 일어나? 거긴 뭐야? 뷰 미쳤어. 오 되게 맑다 우와 에바다 미쳤다 히 더 앤턴이? 뭐야 야 씻어 너무 귀여워 카메라 없는 데가 있어 그래서? 없어 야 움직여 야 움직여 카메라가 움직여! 카메라가 움직여! 카메라가 움직이잖아! 얘들아 내려와라! 티아나 와... 대박이다 이 정도면... 여기 근데 뭐 있어? 잠시 쉼표가 필요할 때 내 안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 원어스의 쉬마우스 1번 나에 대한 생각의 빈칸을 셀캠으로 채워주세요 나에 대한... 나의 생각... 빈칸? 저는... 저는! 우리 원어스에 대한 생각의 빈칸을 2층 거울에 채워주세요 그리고 3번 그리고 3번 쉬마우스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멤버들과 상의해서 빈칸을 채워주세요 뭐할래? 혹시 약속하고 싶은, 지켜줬으면 좋겠는 이번... 휴가? 혼자 놀지 않기? 혼자 놀지 않기? 아니면 같이 놀자 할 때 무조건 같이 놀아주기 아니면 같이 놀자 할 때 무조건 같이 놀아주기 일단 우리 한 명씩 다 말해보자 그러면 뭐 있으면은 그래 일단 너도 말해봐라 지켜놨으면 하는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말해봐 말해봐 들을 수도 있지! 나는 호의적이야 해보고 싶은 로망이었어 말해봐 나는 소리야 일단 매우 너에게 호의 우리가 다 고절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미 사실 허락도 맡았거든? 사실 허락도 맡았거든? 가능하다 그랬거든? 빨리 말해, 빌드업이 너무 길어 그... 그... 강아지 자는 거지 강아지 자는 거지 강아지 자는 거지 매트리스를 얹겨서 합쳐서 쫙! 같이 이렇게 쫙 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팬들은 진짜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한 번 공량되면서 자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밥 뭐 먹냐는데? 뭐 먹을래? 뭐 있는지 대충 보셨는데 사 먹을래? 아니면 그냥 만들어 먹을래? 내가 점심을 책임져볼게 어? 어때? 어 그럼 우리 아무거나 하고 있으면 돼? 쉬어 진짜? 뭐 할래? 인기 차트에 올려 노래방은 알지? 가 역시 엄청난... 응급실 미쳤다 성공 미쳤다 누가 성공했어? 내 저음을 보여줄게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열심히 다가오는 하고 있어요 고마워 미쳤다 이게 그노만 최 starch 그가 볼 줄 알았어 권희야 뭐 할 거 있으면 전화해 택하려고? 자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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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러 가는 거 같은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철없이 난 멋대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니 네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는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 마 내가 너만이 사랑한 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채 거울 한번 거울에 봐 그대로인데 눈물로 앓고 있다고 이렇게 야 오늘 내기할래? 뭐? 이틀 동안 서호 형 노래 몇 곡 부르는지 나는 나는 그냥 부르는 것 같이 치면 50곡 넘어 진짜 한 50곡은 넘는다 진짜 건희를 위해서 건희를 위해서 건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자 인생은 지금이야 아 이거 소울 파티 아 이뻐 잠시 후에 핸드폰 자고있습니다 지는 반응 집중 집중 이거 제 비법이에요 면 안에 양념을 계속 끓여서 간이 배게 하려면 넓은 팬에 끓이셔야 돼요 물이랑 소스를 넣어서 면을 끓이면서 계속 날아가요, 물이 그러면 볶는 식이랑 진짜 양념이 잘 돼요 잘 불지도 않아요 저 그걸로 진짜 약간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에듀민턴 치즈에 원하이가 근데 바람 불어서 칠 수 있을까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물에 빠지면 어떡해? 오, 오 씨, 바람 불어 야, 아니 야, 여기로 반응이 여기로 불어, 뭔지 알아? 악! 고기 좀 봐, 원하이 형 나 채 하나만 주면 안 돼? 채? 아 안 돼! 아아 노조 형 하고 있어 이 채로 노조 형 미쳤어? 그럼 저 물총 주면 안 돼? 아 아령 줘 아령 왕아령 저거 어 너프건이잖아 형 이걸로 운전 못 해 아 내가 돈 좀 나눠줘 아 나 진게 아니라 나와 아 노가 없어? 잠시만 엄청 무서워 아 미안해 진짜 웅아! 야 너 어떡해? 내가 태워줄게 동주야 안 돼 형 근데 이거 잘못하면 엎어져 그러니까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아니야 미안해 나 내릴래 내릴 수가 없어요 엎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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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지다고 오도 없어 진짜 옷 없다 아 옷 없다 내려달라고 아니 복식 한번 때려봐 때려 복식 때려 오점내기 하자 오점내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되겠다 봐주지 말까? 봐주지 마 오케이 1 대 0 1 대 1 오케이 바로 안 온다 지금이야 아니지 아니지 에이 칠 수 있었다 아 이 정도까지 근데 살짝 인정해줘야 돼 아 이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돼? 이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돼 아아 3 대 1 3 대 1 아 옷이 왜 야 나 옷이 좀 무겁다 잠만 옷이 좀 무겁다 야 나 배두기타 잘한다니까 3 대 1 꼭 장비타 타는 애들이 있었고 장비타 타는 애들이 있었고 형님 여기 있습니다 힘내십쇼 잘하시는 거 압니다 가 가 가 가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살린군 살린군 뭐야 살린군 살린군 뭐야 살린군 살린군 살린 저 연습 저 연습 좀 복병이야 운동 잘해 운동 잘해 내가 끝낼게 오케이 오케이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떻게 생각해? 인정? 너 콧바로 안 해? 뭐 휘어져 콧바로 안 하냐고 와 이거 진짜 숨 막힌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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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라켓 드롭 라켓 드롭 라켓 드롭 야 이건 아닌데 야 나 오지 없다 나 진짜 오지 없어 좋아? 좋아? 오지 없다 오지 없다 오지 없다 오지 없다 오지 없다구 오지 없다구 한 번 타봐요 동태 왔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재밌지 재밌지 농지야 크리스토이 흩ư 으으으으으으으세요 야 햄 감 Marie 팀 아니자고 우지 pizzas 접ating P3 돌아 entsnb 우리 들어가자 야 저기 차 dead다구 이러다 세이렌 울릴 것 같지 않냐 갑자기 봐라 eben 개풀어놨어. 와 너무 사랑할 거야. 여기요. 부담스러운데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 손 앞으로 해. 아파. 정신 나간 녀석들. 아 난 너무 장난치고 싶어. 뭔가 진짜 놀러 온 것 같긴 하다. 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 저의 빈칸은 멤버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정말 정심 없이 달려왔는데 처음에는 되게 굉장히 휴식이 필요하다. 놀러 가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1박 2일로 놀러와 보고 휴식을 취해보니 마냥 뭔가 휴식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냥 같이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보내고 정말 저희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래오래 웃고 떠들었던 그 순간들이 저의 저의 힘든 빈칸 심을 원하는 빈칸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